오빌기직팔 와어쓰 자 이렇게 여긴 리클링의 섬이었구요 여긴 리클링의 섬이거든요 어 뭐야 창 창목같아 에이 몰라 버려버려 아니 귀찮아 어 여기도 뭔가 있네 락피 배낭 저런 배낭에 마법책 하나만 있었어도 마법책 하나씩 들어있었어도 얼마야 저거는 이 구석에 처벼크 있는 창자도 있네 지금도 지금 몇이냐 락피 야 그 정도 소준이면 정말 사기다 사기 정말 사기다 가장 데미지가 세겠다 마법사는 이 점화번지로 먹고사겠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전살모드한테 이거 필수품이겠네 필수템 자 저장하구요 자 저 뭐 뭐야 퍽 퍽 야야야 어디까지가 야 어이 야 어디 아니 이보세요 아니 할 haz 퍽 가지마 떠나지마 하 아 이게 어디가는 거야 이게 왜? 아 이거 사라졌어! 탐바스 하하하하 저긴 드래곤이 섬인데 사라졌어 이거 이건 뭐지? 아 연쇄 반격이구나 야 야들아 야 이들아 내 말 좀 들어봐 호.. 호커섬인가? 호커가 맞지? 여기 드래곤섬인데? 호커 몽둥이 있나? 아 놓고왔죠? 아직 안했어요 나 지금 그거 바라오고 있잖아 덩가드캐 그거 바라오고 있잖아 덩가드캐가 정말 재밌거든 나 정말 예 이 스카이딩 퀘스트 중에서 덩가드캐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애 이게 그거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잖아 정말 가장 어 스토리를 잘 짜놨다고 해야되나? 제2의 다크브라더 후드캐스트 좀 많이 늘려놓은 재밌게 아 반지 두개에 낄 수 있는 모두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어차피 100% 맞추는거는 무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ㄲ 뀕기는 못해 dire ㄲ ㄲ ㄲ ㄲ ㄲ ㄲ 뇌게 화려해 보이잖아요? 하지만 예 데미지는 그렇게 안쎄요 예 호커 물속으로 올 수 있나? 야 너 물속으로 올 수 있니? 와봐 너 물캐잖아? 야 물캐 물캔데 물속으로 못오네? 그러니깐 얘 물캐잖아 얘 물캐가 기본 베이스 아니에요 근데 물을 물속으로 못들어오네? 웃긴 놈네 이거? 어 잠깐만 드래곤소리가 나는데? 드래곤소리가 나는데? 드래곤 다시 왔나? 드래곤 소리가 나가지고 어? 않았어요? 드래곤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드래곤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드래곤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부..무안도전 끝났다 ㅋㅋㅋㅋㅋ 무한도전 보러간거야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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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시차 많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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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거 그거 해놔야겠다 이거 이게 잘 맞는 것 같다 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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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흫 레프트 이 드래곤 소울이나 아 소 소울을 많이 써가지구 드래곤 잡으러 갈까? 드래곤 소울이 좀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이제? 왜냐면 나 솔트라임 버스나고 나서 일단 예 레이드 한 번 돌거에요 용원 레이드 용원 릴레이 한 번 돌거라 잠시만 그 스프리건 섬이 저기였나? 여기는 딱 여기 그 섬이었죠? 이게 이게 스프리건 섬인겁니다 야 이제 시간 정말 짧다 양손으로 안쓰니까 변화 방법은 듀얼 캐스팅이 필수인 것 같아 필수 쓰려면 방어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려고 어차피 한 대만 죽는거 쓰나 쓰나 어디 어차피 한 대만 죽잖아 여태까지 근데 웬만하면 한 두 대만 죽잖아 방어를 뭐 한 대만 안죽으면 되니까 여기가 어 그 개 뭐야 저건 여기 갑자기 왜 떨어지냐? 여기 여기 스프리건 섬 아냐? 어 맞잖아 스프리건 섬이잖아 스프리건 있죠 누가 배, 배 타고 여기 온 것 같은데? 왜? 여기 위섬이 뭐할러 왔어? 약재사의 가방에 있는거 보니까 연금술사가 여기 지금 온 것 같은데요? 왜냐면 여기가 넌 노트가 미친듯이 큰게 있어요 내 키만한 넌 노트가 있어 이상하지만 넌 노트가 내 키만한게 있어가지고 타이란트님 와서오세요 자아 죽게요 일단 한 명 죽이고 오오오오오옆에 쓰잖아 자자자 물속으로 피해 와보시지 한번 물속으로 들어와 보시지 들어와 보시지 들어와 보시지 약으로 쓰지 아주 그냥 어 약으로 쓸거야 저분 나는 이 지들의 부추가 있거든 아따 에너지 잘단다 아유 어떻게 뭐 들어와 보시려고 근데 왜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불이 계속 붙어있지? 들어 볼까? 오오오 제 그거 썼는데? 죽었나? 오케이 찬을 막다 오오 물속에서 야 이런 효과가? 꿀렁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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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더 있지 않나? 어 다 죽였네요 이거보다 이거봐 내 키만한게 있어 내 키보다 더 커 넌 노트가 내 키보다 더 커 툭 넌 노트가 비정상적으로 크죠? 얘가 영음술자 같은데? 그죠? 이거 이렇게 큰 넌 노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은데 넌 노트 뽑아놨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프리그란트 들켜가지고 맞아 죽은 것 같아 죽은지 얼마 안되는 것 같아 너 한번 일어나볼래? 생전을 못했던 그 영음술 영문화 좀 다시 해봐 일로와 다시 일어나니까 어떻소 어 어 아 다시 일어나니까 어떤냐고 하니까 으어어 이러는데 야 여기 탁 너 춤추기 괜찮겠는데 우린 냥냥춤 이라 좀 한번 춸을까? 잠시만요